어딜 쳐다보는 거냐고 객관식은 첫눈에 찍는 게 답이야 앗뜨거 파일야 너의 맘 너의 맘 사람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낯선 낯선 여자야 낯선 양이야 I want some defense 낯선 낯선 여자야 낯선 양이야 I want some defense 원래 이런 사람이냐고 아니 옷이다 이거 봐봐 눈을 맞춰야 눈이 맞아 지금 작업하는 거냐고 솔직히 yes 그래 yes oh yes 풍합이 떡인지 살살 맞춰볼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맞춰볼까 말씀해 주어